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잠깐만, 우리 진우는요. 진우 다 먹었나, 이유식? 난 다 맛있어. 해줄게. 그냥 입맛만 다지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네요. 지금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조용하네요. 아, 이제 생각났어. 자기 차린 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몸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잘 먹어. 오구, 오구, 맛있어. 어떡해, 너무 예뻐요. 알파벳 맞고 있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A. 이거 뭐야? P. 바로, 바로. 1, 2, 3, 4, 5. 1, 2, 3. 3, 4, 6, 7, 8, 9, 2, 2, 3. 3, 4, 6, 7, 8, 9, 2, 2, 3.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먹어야 돼. 유치원 갈 준비해야 되는구나. 엄마, 빨리 먹고 싶어. 권우 다 먹었어? 이제 아빠도 훈련 갈 시간이에요. 권우 이리 와. 아빠랑 먼저 준비하자. 진우. 권우도 이제 치카치카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 권우 양치도 혼자 해요? 다시. 세수, 세수, 세수. 아이고. 어우, 세수까지. 오, 나오나, 나오나. 이놈같죠? 양치질이네요. 아유, 예뻐라. 머리도 혼자 잘 빚고. 저 황갈색 저건 뭐지? 냠냠, 맛있어. 이유식만 먹다가 저거 먹으면 맛있지. 와, 진짜 잘 먹는다. 맛의 신세계지. 어머, 쌍둥이 달걀. 어우, 달걀도 먹어. 우와. 왜? 좀 이상해? 아, 달걀을 처음 먹어보나? 아, 뭔가 식감이 이상한가? 다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해결은 나중에. 어, 요거는 마들렌이다. 엄마표 마들렌 한 입. 이건 누나가 좋아하니까 진우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또 마무리는 뽀뽀로 그냥. 아이고, 좋아요. 어, 길어.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니. 유치원 간다고 너무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아유, 마지막으로 동생이랑 또 놀아주거나 했나 봐요. 엄마한테도 뽀뽀하고. 진우한테도 뽀뽀. 진우, 진우는 안 해줘. 그리고, 화면이 또 어머니. 스팸을ças. 다가오는bank quanto 비 intermediLING." 죄송합니다. 이준, questions. in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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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겠습니다. 잠시와, 툴 추가자방이 죽기 뿐사яет 예쁜 Sandyedor xудь셋 статьивает 녀석 닫습니다. 빨간로 Продahors 진우의 수연은 닫을 입었는지 특별히 동생의 역사 Mitarbeiter. 빡픈 같은 현상이 날씨와 mang cafeteria usted 24시에 esp hemen ambivalence.